들어갈게요. 그래. 내가 받을게. 그럼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. 네, 세고름 공방입니다. 명주야, 내다. 네, 오라버니. 어쩐 일이세요? 니 지금 개안나? 괜찮냐니.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? 다 검사하고 아무 일 없었느냐 말이다. 노경이하고 저요? 아이고, 박 검사가 안전 얘기를 안 했는가베. 그게 싫은 말이다. 박 검사가 어제 어머니한테서 우리 옛날 일을 들은 모양이다. 우야든지 승희하고 박 검사는 모르게 하락했는데 둘 다 알아버렸다. 승희, 마지막으로는 니들 볼 길하고 서울 올라갔으니까 잘 좀 도닥에 주라. 그러고. 정말로 미안하대. 잘 있어라. 승희는 서울 갔다꼬? 아, 예. 어머니. 어머니. 인자 승희한테 업종에 그런 얘기는 다시 하지 마이소. 나도 어적 답답했으면 그 놈 말까지 했건노. 속이 기쁘나 합니다. 어머니 맘 이해할깁니다. 난 좀 내려오면 따뜻하이 말씀 좀 잘해주이소. 그래. 언제 내려온다 카드노? 오래 걸리진 않을끼라 캤습니다. 승희, 참말로 집에 도라는 오는 거겠지라. 거기서 눌러앉아보면 골치 아파질텐데. 승희는 한번 한다카면 하나는 안 깨네. 내려온다 캤스만 안 오겠나? 맞습니다. 작은누나 뭐 몰라도 그 누나는 약속은 꼭 지킵니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제 밤은 없어요? 응, 작은누나. 승희야. 다들 안녕하셨어요? 아이고, 우리 승희야 왔나. 내 할머니 건강하셨죠? 아머, 아머. 아이, 그래. 휴가 받아온기가. 대구에서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들렸어요. 아이고, 참말로. 우리 생활은 갈수록 신수가 커. 하이, 멋지기는구만은. 아이고, 어디 길거리에서 보면 그 팀에서 나오는 탈런트인 줄 알고 있어야? 응, 그래. 아버지, 안녕하셨어요? 우리야, 온다고 욕 봤다. 네. 엄마, 왜 이래? 왜 이래? 내가 와 일하는 거 네 참말로 모르겠나? 어. 아이고, 이 가시나. 가시, 지금 왜 일어나니까? 아이고, 승희한테 쓸데없이 와, 아버지 옛날 얘기는 나불 가린기고. 아, 승희도 당사자인데 알 건 알아야지. 그러지, 이게. 아이고, 내가 네 땜에 참말로 못 산다. 승희는 그럼 이제 박 검사하고 완전히 끝난 거야? 모르겠다. 마음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본답고 갔는데 아이고, 또 얼척이 없는 일들이 터지 싸서 아, 내 삶아 이제는 앞날 생각 안 하고 살기로 했다. 홍승희, 좀 불쌍해지려고 그러네. 아이고, 참. 엄마, 아버지하고는 화해했어? 응. 그, 김치 담가 놓은 거는 왜 먹을만 하나? 말 돌리지 말고 화해했냐고. 네가 그게 와군구만어. 엄마, 아버지하고 박 검사 엄마 사이가 어느 정도였대? 그치. 네,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기가. 내 말고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. 그러지 말고 같이 살았대지. 그치? 하휴, 그 야반도주 해갖고 뭐 잠깐 살림 차례 섰다 카대. 그게 다야? 뭐라 카노? 그럼 그게 다지. 또 뭐가 있어야 되나? 와, 어디 애라도 낳아서 기았다 카네 소리 듣고 싶은 기가. 하휴, 갑자기 와 한숨을 쉬고 그라노. 그냥 엄마가 부...